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연이 유병헌 전 회장 추정 시신에 대해 유 전 회장이 100% 맞다고 발표했지요. 100%라는 표현은 서중석 국과연 원장이 직접 사용했습니다. 그는 국회에 출석했어도 또 방송에 출연해서도 100% 확실하다고 했습니다. 시신의 DNA와 비교했다는 유병헌 DNA는 유 전 회장 것으로 추정되는 샘플입니다. 지문은 국과연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치아구조도 병원 기록과 대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진료의사의 비공식 자료를 참고했습니다. 아무리 유병헌 전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도 과학을 다루는 법의학자 입에서 100%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믿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말입니다. 이런 상황을 다 떠나서 과학의 100%는 없습니다. 오늘 국과수의 발표를 과학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이는 100%를 강조한 국가의원 원장 자신입니다. 뉴스K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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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